너 왜 이래요? 엄마! 엄마! 어? 아빠? 너 집으로 좀 와. 은별이 오늘 컨셉 좋아? 어디 가? 어? 아빠도 그랬네. 엄마 갔다 올게. 장인 회장님이? 응. 왜 그렇게 놀래? 아, 아니야. 왜 갑자기 이렇게 진저리를 쳐? 은별이 쐈어? 아니. 갔다 올게. 안 가면 안 될까? 아빠 성질 몰라? 안 가면 아마 쳐들어올걸? 돌겠다 진짜. 아빠가 부른 건 나는데 자기가 왜 돌아? 뭐야? 뭐야 또? 들켰어. 뭘? 잠원동구. 하이에나 작초.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인데 누구한테 들켜? 미리 누나가 눈치 까고 장인 회장님한테. 뭐? 그럼 뭐 이 집안에! 에이, 놀래 씨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못 살아, 못 살아, 못 살아. 아빠 화났어? 서혁이 너 아빠 재혼 반대야? 재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짱 미리는 좀 그렇잖아.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. 그래서 미리한테 젊은 남자 소개시켜주고 아빠 짤리기 하려고 착전 짠 거야? 내가 반대하면 나만 미워할까 봐. 그래서 그랬어, 아빠. 나하고 서준이 반대하면 재혼 안 한다고 약속했어. 약속? 누구랑? 너희 엄마랑. 진짜? 내가 반대하면 재혼 안 할 거야? 짱 미리 그러면 헌메케 하는 거네? 이제 끝내야지. 정말? 정말 짱 미리 랑 끝낼 거야? 미리 듣던 듣기 전에 쟤 살 길 찾아야지.